그 후보가 나름의 유력 주자로서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품격을 닮아야 된다.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열정, 과감성, 개혁의지 이런 것들을 얹어야지 희망이 있지. 그렇지 않고 그걸 언망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씨가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바라는 기본적인 자세나 품성이 있는데 다리를 힘껏 벌리고 최대한 넓게 벌리고 팔을 최대한 넓게 벌린 상태에서 고개를 최대한 많이 흔들면서 얘기하는 대통령은 우리 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정상회담 자리에서 그런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할까.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적어도 의자에 앉는 자세가 90도의 바른 자세는 유지하지 못할 망정,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 정도는 보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세로는 그렇게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는 없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유권자들은 다 마음에 새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태도가 그냥 버릇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동안의 살아온 방식이나 생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국민들이 알아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앉는 거, 쓰는 거 많이 연습을 하시겠네요. 윤석열은. 그거 못 고칩니다. 그걸 고칠 수 있으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혀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못 고쳤잖아요, 끝까지. 우리 안철수 선생이 그 목소리까지 변조해가면서 그거 고쳐보려고 강철수 프로젝트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렇죠. 눈썹에 뭉친다 하시고. 그럼 결국 못 고치셨잖아요. 안 됩니다.